청사는 나를 보고 시작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말없이 살라 하고 시작 말없이 살라 하고 청공은 나를 보고 내가 여섯 박씩 반토막씩 띄어서 해 줄게요 청공은 나를 보고 시작 청공은 시작 청공은 나를 보고 청공은 청공은 나를 보고 시작 청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고 시작 티 없이 티 없이 시작 티 없이 티 없이 살라 살라 건네 티 없이 살라 건네 티 없이 티 없이 살라 건네 다시 티 없이 청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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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고 청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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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허구 말없이 살라허구 창공은 나를 보고 시작 창공은 나를 보고 오메회복 전거 티없이 살라허구 티없이 살라허구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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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좀 어려우니까 벗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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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냄, 도, 도, 성냄, 도, 벗어놓고, 벗어놓고, 잘했어요. 물같이, 시작, 물같이, 바람같이, 시작, 바람같이, 바람이 요동을 치죠. 바람은 자유롭고 요동을 치고 활발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물결치듯이, 시작, 바람, 최종적으로 암하고 붙여줘야 돼. 바람같이, 같이, 바람같이, 그렇죠? 바람이 그 세 방에 다 들어가죠? 바람, 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바람같이, 바라하 아하암 네 박자네 바라하 아하암 그러니까 세 박자 반 바라하 세 박 반 아니죠 세 박 반 바 반박이고 바 그리고 같이 같이 그러면은 여섯 박 맞잖아 같이 같이 가 가 가 지 살 가치가 두 박자 그러니까 맞지 바 반박자 람 세 박자 반 가치 가가 한 박자씩 가 지 살 이렇게 하니까 불 가 지 이 이 여섯 박에서 딱 맺어주고 시작 불 가 가 가 가 바람가치살 이렇게 가네가mark 바람가치살 살따가 시작! 살따가 최종적으로 6박 마무리 할 때 딱 위로 지켜줘야 돼 살따가 시작! 살따가 가라 허넬 가라 허넬 아이고 대고는 이제 아는 거니까 정사는 나를 보고 시작!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말없이 살라고 말없이 살라고 정사는 나를 보고 정사는 나를 보고 띄 없이 살라거네 띄 없이 살라거네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그렇지 물가지 시작 물가지 바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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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떡아 살떡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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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네 가라 허네 허네 그렇죠 나는 이 노래 말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죽겠어요 그렇게 가라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못 가잖아요 그렇게 못 가니까 한이고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되는데 무심하게. 근데 우리는 그러간 뒤 한도 많고 뭣도 많고 그냥 탐욕도 많고 인간 희노애라게 우리는 자유롭지를 못 이어.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한이 되어서 노래를 불러. 우리가 안 그래요. 이게 지금 나홍선사 개송시지만 그런 선사님들 삶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이렇게 해도 따라가고자 해도 우리는 그렇게 못 해. 그렇죠? 그냥 죽고 하루에도 바람 한번 볼 때마다 마음이 변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마음이 변해요. 시시각각으로 정말 이렇게 하는데도 변해요. 고개 한번 돌려도 변하고 이런 우리 마음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노래가 슬퍼요. 나는 이 노래를 막 눈물 나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 노래를 보면서 얼마나 그냥 울었는지 몰라요. 배우고 막 혼자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눈물이 나. 선생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는 지금 울래도 울 수가 없는 게 그걸 배워야 되니까. 그렇지. 배워서 울어. 배워서 울어. 배워서 울어. 배워서 울어. 웃기면서도 그걸 못 하는 게 더 할스러워요. 그 말씀이 더. 선생님이 알아야 울든지 하는데 아니 그래도 가사가 가사가 너무. 그게 저는 슬퍼요. 가사가 너무 더. 가사가 너무 더. 저기 봐요. 아니 담담하고 너무 더. 가사가 그래서 더 슬퍼요. 진짜 좋은. 가사가 그래서 너무. 가사 자체로만 둬도 몰라. 정사는 나를 이제 한 장단씩 해볼게요. 우리가 극과는 이거를 반장단 식으로 나누면은 그것을 딱 알아두면 좋아. 동궁 딱궁 딱. 이렇게 해서 이제 반장단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건 반장단이야. 거기서 이제 끝났어. 내가 반장단씩 해줄 때. 또 이제 또 그다음 반장단 할 때는. 궁궁 척. 궁궁궁궁.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해놔. 따로따로 떼서 하면은 나중에. 노래. 하다가 뭐 이렇게 누가 까먹어도. 아 일곱박 여기고 나오게. 궁궁. 척. 궁궁궁.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두박을 반씩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배울 때 내가 반씩 끊어주잖아. 그렇게 하다보면은. 반은 저기 봐. 열두박보다 여섯박은 외우고가 쉽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두라고요. 이제 한 방장씩 해드릴게요. 아까 끊었으니까.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허고. 시작.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허고. 시작. 정사는 나를 보고.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흐니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흐니 담역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담역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불같이 바람같이 시작 불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흐니 살다가 가라흐니 다시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흐니 그쵸? 다시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흐고 시작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흐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흐니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흐니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흐니 성냄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밤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렇나 백호 novamente 멤버들 벗어놓고 사랑하는 로 바람같이 주변 부모와 홍원 啊 啊 啊 啊 啊 哎 Whoa 啊 啊 啊 有 대고 정사는 나를 보고 한 번만 더 하고 보렴을 들어가야 했어. 정사는 시작. 정사는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오니 다명도 벗어놓고 성남도 벗어놓고 불가지바라 남까지 살다가 가라오니 아이고 내고 하다 성화가 났네 해승계로 우리가 보렴을 배워야 했어요. 정사는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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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렴을 배워야 했어요.